안녕하세요 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상입니다 오늘 저와 뮤지씨가 만난 이 조합 신선하지 않으십니까? 이번에 뮤지 싱글 앨범이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윤상 형님께서 프로듀서를 맡아주셨는데 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별에 관한 일기 얘기를 한번 써보도록 노력을 했는데 제가 쓴 것 같지 않는 너와 나의 특별한 이야기를 다른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 뮤지의 색깔이 담긴 노래 기대되시죠? 오늘 3월 1일 오후 6시에 공개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위 한번 3위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